안녕하세요. 김시윤입니다. 오늘은 흔한 남매 9편 8화 베란다에서 살아남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란다에서 살아남기 학교 다녔습니다. 으뜸이 왔니? 엄마, 아빠 오늘 할머니 댁에서 자고 올 건데 에이미랑 둘이 잘 있을 수 있지? 네? 에이미와 둘이요? 나도 있어! 근데 에이미는 어디 갔어요? 학원에서 아직 안 왔지. 아직 안 왔다고? 좋아! 서프라이즈 기회다! 진짜 아무도 없는 척 숨어있을까? 에이미 오면 깜짝 놀라줘야지. 히히, 얼른 숨자. 뭐 하는 거야? 에이미 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어야지. 5분 후 아, 왜 이렇게 하나? 졸리네. 음이야. 9분 후 다녀왔습니다. 엄마, 오빠는요? 응? 어디 갔지? 잠깐, 화장실 갔나? 오빠한테 장난치, 저를 찬스. 좋아. 베란다에 숨었다가 놀아줘야지. 다들 왜 저기 들어가지? 15분 후 아, 언제 오는 거야? 초록되지. 얘들아, 엄마 간다. 둘 다 어디 갔지? 뭐야, 누가 저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어? 이러니 샨바람이 들어오지. 요새 밖이 얼마나 추운데. 어머, 벌써 시간이. 얼른 가야겠다. 아, 뭐야. 깜빡 잠들었네. 어휴, 추워. 또 프라이즈고 뭐고. 얼른 들어가자. 뭐야, 왜 안 열려? 헉, 잠겼잖아. 엄마, 엄마. 아, 맞다. 오늘 할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셨지. 어쩌지? 여기서는 문을 못 여는데. 하는 수 없지. 에이미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. 오빠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왜 그래? 그럼 우리 베란다에 갇힌 거야? 엄지야, 문 좀 열어줘. 아, 핸드폰이 있었잖아. 그렇지. 엄마한테 전화해보자. 응? 내 핸드폰. 왜 그래? 핸드폰을 소파 위에 두고 왔어. 오빠, 걱정 마. 내 걸로 하면 돼. 휴, 다행이다. 배터리가 2파밖에 안 남았잖아. 2파면 전화 한 번에 꺼줄 텐데.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? 엄마한테 해야지. 잠깐. 응? 엄마는 지금쯤 멀리 가셨을 가능성이 높아. 즉, 우리 당장 구해주실 수 없다는 거지. 아, 그렇네. 진지.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해. 당장 우리 구해줄 수 있는 사람? 데이지. 데이지. 데이지가 우리 집 근처에 살잖아. 네? 조심해. 뒤에는 딱 한 번뿐이야. 헉, 너무 떨려서 잘못 눈일까봐 겁나. 그럼 인공지능한테 부탁할까? 인공지능은 안 떨릴 거야. 좋아. 인공지능, 데이지한테 전화 걸어줘. 네, 전화를 걸게요. 야호, 성공이다. 왈, 왈. 왜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지? 뭐? 그럴 리가 없는데. 뭐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인공지능이 데이지를 돼지로 들었나봐. 어라? 핸드폰이 꺼졌네. 왜 내 번호를 돼지라고도 당해놔서 이런 일을 만들어?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돼지가 아니라 초록 돼지라고 해야 될걸.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만 좀 따뜻하다. 근데 베란다에 먹을 건 없나? 배고픈데. 응? 저건? 에이미! 저기 초코볼이 있어! 엥? 다행이다. 먹을 게 있다니! 오빠, 그거 언제 사료야? 어쩐지 맛이 이상하더라. 방금 전까진 맛있게 먹었으면서. 한 시간 후. 아, 맞다. 우리 아랫집에 오빠랑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지훈 오빠 살잖아. 지훈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자. 안 돼. 나 걔랑 싸웠어. 지금 쌍대 중에 다 옛날 일이잖아. 아니야. 내 인생에 걸려있단 말이야. 김지훈! 김지훈! 너 나한테 말 걸지마. 뭐야말로 나한테 말 걸지마라. 먼저 맑은 사람은 에이미언 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다. 좋아. 헐, 유치해. 뭔지 말거면 에이미언 닮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다고. 난 절대 못해. 에이, 그게 몇 년 전인데 다 까먹었을 거야. 그, 그런가? 그래. 빨리 도와달라고 말해봐. 알았어. 김지훈! 집에 있냐? 잠깐 나와봐. 으뜸이? 갑자기 웬일이야? 나 지금 나가야 되니까 빨리 말해. 됐다, 됐어. 와, 살았다. 아, 맞다. 네가 먼저 맑았으니까 에이미언 신랑은 바로 너다. 역시 나 기억하지 않나. 오빠, 빨리 지훈 오빠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. 아, 알았어. 지훈아, 김지훈. 벌써 나갔나봐. 늦었잖아.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. 아, 졸려. 에이미, 안 보여. 추운데서 잠들면 입 돌아가는데. 영화에서 봤어? 정말? 휴, 큰일 날 뻔했네. 우리 잠도 깰 겸 진실 게임 할래? 진실 게임? 그래, 지금 말하는 건 뭐든 용서해주기로 하자. 좋아. 나 먼저 할게. 오빠 지난번 다이어트할 때 물만 마셔러 살찌는 것 같다고 했잖아. 응. 그땐 정말 물만 마셨는데 살찌 있더라고. 사실 내가 오빠 마시는 물에 설탕 탔었어. 아, 그랬구나. 이 녀석이! 어쩐지 물을 마시자 서라. 뭐든 용서해주기로 했잖아. 용서한다. 이제 오빠 차례야. 그래. 너 요즘 이 하얗게 만든다고 양치를 열심히 했잖아. 맞아. 하지만 네가 자꾸 놀이져서 속상했지. 오빠, 설마 내 칫솔을 변기 닦았어? 아니야. 나 그 정도로 못되진 않았어. 휴, 다행이다. 그럼 뭔데? 네 칫솔 파란색이었잖아. 파란색이잖아. 나도 내 칫솔이 파란색인 줄 알았어. 뭐야? 그럼 여태 칫솔 같이 쓴 거야? 나도 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네 번이나 토했다고. 나도 피해자야. 하는 수 없지. 용서할게. 고마워. 위기 상황이 되니 마음이 너그러워지네. 오빠,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어. 나도 많이 미안해. 띠띠띠 탈콩. 애들, 여기서 뭐해? 술래 손에도 안 받고 걱정해서 다시 하잖아. 엄마! 보고 싶었어요. 엄마! 오빠 때문에 갇혔어요. 에이미 때문이에요. 에이미 때문이에요. 내일은 9화, 3화, 4화는 다 내꺼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I'll see you. I'll see you soon. вами família2